경상남도가 2014년 한 해를 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고 차별화된 규제발굴 프로그램 운영으로 불합리한 규제 676건 발굴과 등록규제 10% 감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해 272건의 숨온 규제를 발굴하고 사례연구팀을 구성해 개선과제 36건을 발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으로 감춰진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행정규제개선 공모제를 통해 우수 제한자 10명을 선정하고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의 더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도민보다 먼저 가려운 곳을 찾아내는 체질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